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오늘 컨텐츠 조금 몸이 좀 꽉 깰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옷 색깔을 좀 맞춰서 입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 옷 색깔 하면 그 축구 국대 중에서 알젠티나랑 우루과이가 보통 이 약간 연한 파란색? 그런 계통의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 홈팀일 때는 원정팀일 때는 다른 색깔을 입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지를 입는데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건 사실 내가 좀 며칠 늦기는 했어요 며칠 늦기는 했는데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준비를 한 게 오늘 이 인물탐구 디에고 마라도나 네 얼마 전에 심장마비로 유명을 달리한 인물이죠 네 PPT 색깔도 이 색깔로 맞춰놔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옷을 이렇게 그 옆으로 가면 색깔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크로마 기후과까지 들어가니 뭐 오늘은 뭐 좀 약간 이렇게 옷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래서 디에고 마라도나와 축구 인생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자 요즘 그냥 언젠까부터 그냥 그 시체는 서울 남산체가 고정이 된 것 같은데 자 프로핏 음 마라도나 전성기 때 사진일 거예요 본명은 디 플레임이죠 플레임은 디에고 아르만드 마라도나 프랑코 그리고 이게 그 스파니얼 언어를 쓰는 국가에서는 약간 좀 이런 그 이런 식의 약간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마 그 마라도나가 성일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 아니면 프랑코? 프랑코 가성인가? 어쨌든 나도 그 뭐냐 에스파니얼 언어권 쓰는 이 국가들의 그 이름 쓰는 방식은 내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내가 그런 내가 뭐 에스파니얼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1960년 10월 30일생이고 네 2020년 11월 25일에 심장마비로 네 급서를 했죠 키 165cm 몸무게 70kg 네 그러니까 정확히 비교를 하면요 나보다 체격이 아주 요만큼 커요 내가 키가 162 거든요 162인데 162cm 보다 조금 큰 그리고 몸무게는 근데 몸무게는 조금 많이 차이한다 내가 몸무게가 6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162cm에 60kg 조금 넘으면 사실 그 체중 살짝 경도 과다 에요 그 bmi 지수로는 조금 그 경도 인데 사실 근데 나는 이제 컨디션 문제 때문에 체력을 좀 이제 몸에서 좀 뽑아내야 되는 그 체력이다 보니까 계속 그 신체 대사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체중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거구요 어쨌든 몸무게 70kg 아마 저 70kg의 몸무게는 근데 나하고는 좀 다를 거야 bmi 지수로는 이제 그 좀 높을 거지만 운동선수들은 그 근육량인 거 알죠 나는 살이지만 운동선수들은 근육이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은 포워드가 아니에요 포워드가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 공격수인 건 맞아요 공격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그래서 이 플레이메이커 주로 플레이메이커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보통 플레이메이커들이 등번호 10번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선수자 등번호 10번이고 이거는 이제 그 남미권의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을 많이 믿어요 남미권 거의 대부분의 가톨릭인 게 그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빼고 그 멕시코 이하 남쪽의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이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 영향으로 가톨릭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미권 주요 인물들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그쵸 알젠티나 출신이죠 추기경까지는 알젠티나에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바티칸에 계시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력을 나눠봤어요 경력을 나눠봤는데 선수 시절에 이제 유스클럽부터 시작해서 씨에이버까지 유니어스까지는 알젠티나 클럽이에요 알젠티나 클럽이고 그 다음에 FC 바르셀로나 바르사에서 뛰고 근데 바르사 스페인 클럽에서는 그렇게 오래 안뛰어요 전성기 최고 전성기였던 시절은 이제 세리에아에서 뛰었던 SSC 나폴리 세리에아에서 뛰었을 때가 제일 전성기였고 그 다음에 그 세비야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그 남미팀으로 가요 음 다시 남미팀으로 가서 뛰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시절 감독은 주로 그 남미팀 이런데 뛰기도 했는데 저기 알와슬 알프자이라 네 약간 그 어휘에서 명사에서 알 수 있겠지만 아 그 중동클럽이에요 아랍에미리트 클럽에서 감독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주로 알젠티나에서 감독을 했어요 유럽클럽에서는 안 좋은 이미지가 좀 팍 쌓이버려가지고 유럽에선 감독을 못했더라 자 그렇고 이제 주요 기록들이 있다면 알젠티나 국대로 뛰면서 그 A매치 91경기 34득점 플레이메이커 치고는 골 굉장히 많이 넣은 거예요 보통 포워드들 뭐 이제 황이조 선수처럼 스트라이커거나 그 뭐냐 황선홍 감독이 A매치 103경기 뛰었죠 맞지 그 이탈리아전 때가 100경기였고 스페인 101경기 독일전 102경기 그 다음 은퇴전 황선홍 감독이 A매치 103경기에서 50득점 했잖아요 103경기 50득점인데 황선홍 감독은 스트라이커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마라도나는 그 스트라이커도 아닌데 그래도 저정도 득점을 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손흥민 선수는 저거보다는 득점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스쿠테토라는 거는 그 이탈리아 그 세리에아에서 그 우승했단 말을 뜻하거든요 리그 우승 2번이에요 그 유에파컵도 우승을 했었고 그래서 이 나폴리 쪽에서는 구단 영구결번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에서 피파 월드컵에서는 그 일단은 20세 이하 월드컵을 한 번 우승한 적이 있어요 유스 시절 때 그리고 그때는 이제 20세 청소년대회라고 그냥 통칭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막 그 17세 이하 대회 20세 이하 대회 23세 이하 대회가 다 있어요 월드컵이 근데 저때는 20세 이하만 있었어 청소년이라고 그냥 통칭이 돼 있었어요 지금은 23세 이하 대회가 따로 있어요 응 그리고 이제 피파 월드컵 이제 이력으로는 이제 골든볼 한 번 브론즈볼 한 번 실버슈는 공동수상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베스트 11을 두 번 뽑혔어요 월드컵으로 그 그 이름을 날렸던 게 두 번의 대회가 있었으니까 음 그 어쨌든 그래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이 있다 그 다음에 월드컵 본선에 출전을 한 그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스페인 대회까지 한 번 나갔었기 때문에 총 3 아 총 4번의 월드컵을 출전을 했어요 미국 대회까지 총 4번의 월드컵 대회를 출전을 해서 8득점 8도 공격 포인트 16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 그 남미권 대륙 대회에요 남미 대륙 대회를 코파 아메리카라고 불리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대회가 있어요 코파 아메리카 본선은 4득점 1도 의외로 이 남미권 대회를 많이 못 나갔어요 음 아르헨티나에서 그 한때 유럽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빼고 라인업을 구성을 했을 때가 있거든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못 뛰었고요 그 발롱도르는요 발롱도르는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요 그 일단은 아 발롱도르는 넣긴 했어요 음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서 국대 감독도 했었기 때문에 2010 피파 월드컵 남아공대회에서 감독으로 해서 8강까지 진출은 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아요 왜냐면 그 일단은 조별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는 일단 그리스는 약체였고 대한민국하고 나이지리아하고 경합을 하는 사이에서 아이전티나는 거의 그냥 거저먹기로 16강을 간 케이스거든요 대한민국하고 나이지리아 둘 중 어느 나라가 올라갈 거냐가 관심사였지 그리고 그 16강전에서 사실 대진이 좋았을 뿐 그래서 8강에서 네 독일 만나서 깨졌어요 음 그렇구요 아마 독일한테 깨졌나?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수상이력 그 프리메라 디비시온 이거는 이제 그 세리에아에서 득점왕 시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코파이 이탈리아라고 해서 이탈리아 그 세리에아 리그 안에서의 그 컵대회가 있어요 음 리그 컵대회 거기서 득점왕 한 번 또 했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골든볼 실버슈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파 월드컵에서 골든볼 실버슈 브론즈볼 도우망아 한 번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발롱도르는 정식 수상은 아니고 명의상을 받았어요 왜냐면 원래 이 발롱도르가 프랑스에서 만든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그 국적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야구에서 최동원상이 처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만 받고 받을 수 있었잖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외국인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외국인 선수들이 최동원상을 받고 있죠 음 뭐 그런 것처럼 그 발롱도르도 그 그동안 그 받지 못했던 다른 대륙의 선수들도 이 발롱도르를 주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996년에 명예상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이탈리아 축구 명예전당 들어갔고 그리고 2015년엔 아르헨티나의 역대 베스트 일레븐에 들어가요 역대 베스트 일레븐이 이제 사실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마라도나하고 메시하고 그 겹치기는 하는데 아마 포지션은 다르게 들어갔을 거예요 저기 스트라이커 자리에 곤살로 이과인 들어가 있나 뭐 어쨌든 이과인이 들어가 있던가 그 가브리엘 바티스투타가 들어가 있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유년시절 이 유년시절에 이제 1960년 10월 3일 그 알젠티나 수도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죠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라누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라누스는 이제 우리나라로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서울의 구우 같은 곳이에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혼혈이에요 사실 근데 남미 쪽에는 이런 그 혼혈 핏줄이 좀 많은 게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식민지였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 중에서도 유럽 사람하고 결혼해서 혼혈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인 논디에고는 그 남미대륙 원주민하고 그 크로아티아 쪽에 그 그러니까 동유럽 발칸반도 쪽에 그 이제 크로아티아 쪽에 그 사람의 그 조상 그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내려온 혼혈이고 엄마는 그 스페인계하고 이탈리아계 쪽의 혼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남 4녀 7남매 중에서 아들로 첫째 누나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동생 두 명이 축구선수고요 지금 그 현역으로 활동하는 축구선수 중에 마라도는 4위가 있어요 4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외손자가 약간 축구에 좀 재능을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원래 이제 그 그 부모들이 코리엔테스주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로 그 이주를 했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남부 외곽의 그 판자촌 비아 피오리통감 어쨌든 거기서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8살 때부터 이 지역 클럽인 에스트리아 로하에서 이제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카우트들의 눈에 띈 거야 그러니까 나이 어릴 때부터 그 지역 유소년 클럽에서 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큰 도시 클럽 뭐 이런 데 그 다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빅클럽에서 그래서 11살의 나이에 아르젠티노스 주니어스라는 유소년 클럽에 입당 계약을 찍게 돼요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아르젠티노스 주니어스라는 클럽에서 그 그 산하 유소년 팀인 로스 세볼리타스에서 뛰면서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일부리그에서 볼보이도 뛰어요 원래 그 유소년 선수들이 그 자기네 경기 없을 때 그 일부리그 경기가 있는 날은 보통 경기가 없다 그래요 이거는 그 뭐냐 유럽 축구 선수들도 그런데 유럽의 그 유소년 선수들도 보통 일부리그 경기가 있는 날은 그 볼보이 이런 거 뛰면서 일부리그 경기를 본다 그래요 자기들 이제 축구 공부도 될 겸 그렇게 이제 되게 인접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많이 장려가 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볼보이를 하다 보니까 하프타임 때 막 그 공을 갖고 그런 개인기를 보여줄 시간이 있었나봐 그때 이제 워낙에 인기를 많이 끌고 가다 보니까 오우 너 관중들 동원하는데 아주 잘 된다 하면서 팀에서 가족들한테 아파트를 선물로 썼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남미 쪽은 진짜 아파트만 입주를 해도 되게 잘 산다고 또 하거든 물론 더 잘 되면 이제 단독주택을 가겠지만 참고로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요 보통 그 땅을 넓게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그 진짜 딱 넓게 사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이따만하게 단독주택 지어서 멀찍멀찍이 그런 데 살죠 음 그래서 그 제이보이나 그 해피피츠처럼 자기 집에다가 그 펌프 기계를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말하던 나가 클럽에서 아파트도 주고 그러니까 어우 나 꼭 성공해야 되겠다 더 좋은 집 살아야 되겠다 뭐 이랬다고 자 그래서 16살에 등번호 16번 받고 이제 일부리그로 올라가요 음 그래서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1981년까지 그 그 167경기 115득점 이때는 거의 그냥 거의 스트라이커급이었지 음 어쨌든 이때는 플레이메커까지는 아니었나봐 포지션이 그 센 뭐 측면 포워드라든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1978년 시즌 리그 22득점으로 득점왕이 올랐어요 음 그 다음에 1979년 1980년 자국 양대리그 득점왕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올해의 선수상 까지 땄다 그래요 이때 경쟁자가 그 당시 브라질에 유명한 스타였던 직후 가 있었는데 그 직후도 제끼고 득점왕을 받았다 그래 아니 올해의 선수상 받았다 그래 음 그리고 이제 그 18살에는 팀 주장까지 맡으면서 리그 MVP까지 땄다고 그러다가 탁 이제 뛰고 싶었던 클럽이 있었던 거야 보카 지니어스 음 그래서 당시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갖고 이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우승 그런데 이제 1978년에 그 당시 그 이전 알젠티노스 거기서도 그 되게 유명한 선수이긴 했는데 1978년에 이제 알젠티나가 월드컵을 개최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이제 1970년에 아르헨티나가 원래 월드컵을 한번 개최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았어 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얘기를 하자면 역사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넘어갈 거고 그래서 그때 1970년에는 월드컵을 멕시코에서 했어요 자 어쨌든 같은 경우는 이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서 중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1983년이던가 그때 우리나라가 중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멕시코 대회였어 그때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대회 MVP까지 마라도나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 같은 해에 이제 코파 아메리카까지 출전을 해가지고 4경기 중에 2경기 출전을 해서 1득점 했는데 팀은 1승 1무 2패로 조빌릭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 마라도나가요 사실 그 코파 아메리카하고는 사실 좀 그렇게 인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AFC 소속 국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역대 월드컵에서는 기록이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월드컵을 많이 본선을 많이 추천을 했으니까 음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AFC 아시안컵 초창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잖아요 음 가장 최근 아시안컵도 그 그 뭐냐 우리 준중결승에서 떨어졌죠 그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뭐 그래 카타르는 사실 월드컵 본선 아직 한 번도 못 나가 봤지만 근데 카타르는 솔직히 나는 이해는 하는 게 카타르는 차기 월드컵 개최국이에요 개최국의 수준 정도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 그리고 1982년에 스페인 대회 이전까지 그 보카 주니어스에서 계속 알젠티나 클럽에서 뛰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1982년 그 스페인 대회 때 마라도나가 국대에 처음 선발이 돼요 근데 이 대회 직전에 알젠티나 알젠티나하고 영국 사이에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요 그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이 그 저기 남대서양 쪽에 있는 그 섬을 놔두고 이제 알젠티나가 영국에 이제 전쟁을 건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영국이 사실 국력이 굉장히 센 시절이에요 그 당시 영국의 총리가 마거릿 대처라고 그 영국의 그 여성 총리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대처가 총리였던 시절에 전쟁을 걸어버린 거야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그래서 진짜 대처는 만약에 그 전쟁이 졌으면 자기 뭐냐 총리직 되려놔야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겼어요 근데 이제 알젠티나는 그때 언론을 그 통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미 쪽이 좀 약간 독재정권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미 쪽이 그 언론 통제 이런 걸 좀 심하게 해가지고 알젠티나 국민들은요 전쟁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거야 그런데 알젠티나 국대들은 그때 유럽에 가 있었죠 그래서 유럽에 스페인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유럽의 언론들로부터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젠티나 선수들이 스페인 가가지고 진짜 그 멘붕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딱 그 전쟁에서 딱 그 패 전쟁에서 진 거야 전쟁에서 진 거를 알고 난 그 직후에 월드컵 개막을 맞이하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 진 거는 진 거고 그럴수록 경기장에서 더 투지를 갖고 뛰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게 그 국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혹시 나보다 이제 연매가 좀 많은 분들은 혹시 나보다 한 한 6, 7살 정도 많은 분들은 혹시 이대를 아 너무 어려서 그때는 TV를 못 봤을라나 음 어쨌든 내가 알기로 이 시대에 그 전두환 정권 때는 그래도 통금은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도 막 일하고 막 근데 그때 중계를 했을라나 음 뭐 어쨌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그 스페인 대회를 아마 생중계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어쨌든 그때 알젠티나 선수들은 그때 진짜 경기장 필드에서도요 경기 내내 그냥 그 진짜 막 막 꺼이꺼이 울면서 진짜 경기도 제대로 막 안 뛰고 막 진짜 그냥 난장판을 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별리그 첫 경기인 벨기에를 상대로 영결로 줬어요 음 그래서 하마터면 그 그때는 스페인 월드컵 때는 이제 다른 때하고는 약간 대회 방식이 달랐어요 그 24개국이 1차 조별리그를 하고 그 1라운드 조별리그를 하고 그 다음에 2라운드는 12팀이 그 3팀씩 4개조로 나뉘어서 2차 조별리그를 또 해요 그 2차 조별리그를 또 해서 거기서 조 1위들만 중결승에 올라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1차리 그때 벨기에한테 져가지고 조 2위까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 그랬는데 아니 16강이 아니고 조 2위까지 2라운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헝가리를 상대로 4대1로 겨우 이겼어요 자 근데 그때의 헝가리 우리가 1956년 스위스 대회 때 아 54년대인가 맞다 54년대이다 1954년 스위스 대회 때 그때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첫 출전을 했는데 헝가리한테 0대9로 깨졌잖아요 0대9로 졸라게 얻어 터지고 깨졌는데 그때 그 그나마 골키퍼가 엄청나게 선박해서 그나마 9실점한 거라고 응 그랬는데 이제 헝가리가 그때 1954년에는 서독한테 지고 준우승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때의 헝가리는 사실 약체거든요 저때의 헝가리는 약체야 응 그랬는데 4대1로 4대1로 겨우 이긴 거예요 그 진짜 선수들 다 멘붕에 빠져있는 거를 마라도나 혼자서 다 캐리를 해가지고 마라도나가 두 골 넣고 이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엘살바도르와의 그 뭐냐 경기에서 뭐냐 2대0으로 이겨서 엘살바도르 그 저기 북중미 북중미인가 엘살바도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체야 엘살바도르는 그 약체에 속하고 근데 그 약체한테 사실 점수 더 뽑아내도 모자랄 판국에 2대0밖에 못 이긴 거예요 어쨌든 조 2위 턱걸이 해가지고 올라가기는 해 응 그러니까 알젠티나 저때 조를 잘 만난 거예요 조 대진표가 좋았을 뿐이야 어 어떻게 꾸역꾸역 2라운드 올라가긴 한 거야 자 2대1가 왜 유명했냐면 안 좋은 쪽으로 유명했어요 이 스페인 대회는 그 당시에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따로따로 열렸다 보니까 그 주작이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2조에서 그 히혼의 수치라고 해가지고 그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히혼의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알제리가 그 뭐냐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에 따라서 그 2라운드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독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서독이 한 그 한 두 골차 이상으로 그 이기면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고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최소 최소한의 실전만 하면 그러면 그 두 팀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이 같은 혈통이잖아요 그 신성로마 제국 같은 혈통이거든 그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가문 그것도 유명하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독하고 오스트리아가요 조별리그 3차단에서 그 전반전에 서독이 두 골 뽑고 나서는 그 서로 그 공골이기만 해서 끝난 거야 지금도 이제 조별리그 3차단 때 아주 막을 수는 없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이런 주작이 발생을 하고 나서 알제리가 항의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어 주작이라는 증거를 알 순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주작을 막기 위해서 이제 1984년에 열렸던 유로대회부터는요 조별리그 최종전은 무조건 두 경기를 동시에 시작하게끔 그 규정이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는 주작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작 방지 차원에서 막는다고는 하는데 근데 근데 솔직히 두 팀 사이의 주작은 못 막아 그러니까 두 팀 사이의 주작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두 팀 사이의 주작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팬들이 보기에 좀 재미없는 경기 그러니까 그 흔히 조별리그 3차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공굴리기 경기 있잖아요 그 공굴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기를 솔직히 아예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경우들이 흔히 나오거든 그 이미 2차전까지의 결과로 그 상위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팀들이 이제 체력 안배 차원에서 주축 선수들을 다 빼버리고 그 팬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체력 안배만 한다고 팬서비스 안 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막 그냥 그 0대0으로 막 비기고 끝나고 막 그런 경기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별리그 3차전이 은근히 0대0이 많아요 어쨌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이걸 이제 좀 그 동시에 시작은 하는데 좀 그렇죠 좀 재미없는 경기가 나올 수 있어 막상 내가 러시아 월드컵 때도 중계했었잖아 그 내가 아마 그때 프랑스 조별리그 3차전 경기 중계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재미없는 경기 나왔죠 뭐 그렇다구요 그렇고 이제 그 2라운드 조별리그 2라운드 조별리그에서는 그 이탈리아가 1대2로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1대3으로 진과 그러니까 이때 조별리그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브라질을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이탈리아가 조 1위로 중결승에 진출해서 이 대회에 결국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거든요 참고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5분 전에 그 브라질 선수 복부를 발로 뻥 까가지고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바라도나가 그래서 24개국 중에 최종 11위로 대회를 마쳤죠 그러니까 진짜 멘붕의 대회였던 거야 이때 아이젠티나는 디펜딩 챔피언 이연데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FC 바르새로나 그래서 스페인 월드컵 끝나고 바르새로 이적이 확정이 됐었고요 당시 프리미어로 프리미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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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이적료로 300만 파운드를 받고 이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적하자마자 간념으로 한 시즌 제대로 못 뛴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그 20경기 그 11득점 팀 득점 1위 전체 평점 1위 시즌을 보내고요 특히 엘클라시코 엘클라시코 데뷔전이 이때 원정경기였는데 원정경기에서 두 도움으로 두 득점을 모두 기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1984년 아니 83 84시즌 그 아틀래틱 빌바오에서 뛰는 안도니 그 안도니 고이코에체아라는 선수한테 태클을 당해요 그래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반년 이상의 재활시즌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좀 약간 이제 약물에 빠지기 시작해 코카인을 이때부터 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코카인 흡입 혐의로 사생활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코파델레이 이 그 결승전에서요 이때 경기가 얼마나 그 유명하냐면요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요 축구장 역대 패션 탑 뭐 탑10 뭐 탑 얼마 뭐 이런거 순위 재능 영상들 여러분들 뭐 뭐냐 유튜브에서 이런거 많이 찾아보면 아마 나올거에요 그 야구 역대 벤치클리어링 탑 그 메이저리그 역대 벤치클리어링 탑10에 아직도 그 박찬호씨의 그 2단 엽차기가 들어가있거든요 아직도 박찬호의 2단 엽차기가 들어가있는 그 벤치클리어링 있는데 그 축구에서는 아직도 그 역대 패싸움 탑 얼마 그 들어가있는 것 중에 이 경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더나도 징계를 먹은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시아에 있을 때 실적이 그 프리메라리가 뭐 우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유로파리그 어쨌든 뭐 이런거 그 우승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때는 그 챔스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코파델레기 유에파 슈퍼컵 뭐 이런거 정도만 그 우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적이 좋은게 없어 거기에다가 그 발목 부상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패싸움 징계 뭐 이런거 했었죠 하다보니까 출전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몸감만 올려놓고 몸감만 잔뜩 올려놓고 나폴리 이적을 해버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전성기를 보는 이제 나폴리 시즌 마라도나 이적료 때문에 사실 이 나폴리 클럽이 나폴리라는 도시가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클럽이 재정이 거기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마라도나는 영입을 한거야 스타성만 보고 클럽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런데 마라도나가 왔다는 사실 알려지면서 갑자기 이 클럽이 시즌 회원권 가격이 팍 올라가버려 그리고 이제 시청류도 올라가고 경기장 관중들도 막 진짜 급상승하면서 시즌이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그 나폴리가 그 지불했던 그 이적료만큼의 돈을 이미 다 벌어버린거야 진짜 돈 벌어 준거에요 그래서 그 마라도나 영입이후로 이제 이 나폴리가 팀의 전성기 시대를 맞이해요 그 이탈리아 국대였던 지오리다노도 영입을 하고 브라질 국대였던 카레카도 영입하고 진짜 잘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이 SSC 나폴리가 그렇게까지 전성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카 라인이라고 그 이탈리아어로 마법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 라인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포워드를 뛰다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때 이때에요 이때부터 진짜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로 플레이메이커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스쿠데토 두 번 따고 그 다음에 시즌 준우승도 두 번 하고 진짜 나폴리 전성기였지 그리고 유에파컵도 우승하고 코파이탈리아도 우승하고 할 거 다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몸값을 잔뜩 올려놓고 1986년 피파월드컵 멕시코 대결에 출전을 해요 근데 남아메리카 지역예선에서 3득점 이게 대표팀 내 1위 기록이고요 근데 1라운드 조별리그 편성이 진짜 가관이었어요 이제 24개국이 출전을 했는데 A조에 편성이 됐는데 이때 얼마나 죽음에 좋았냐면요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가 A조에 있었고요 그리고 알젠티나가 여기에 들어왔고 불가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같은 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의 죽음의 조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1차전에서 알젠티나하고 대한민국이 붙은 거예요 이때 경기 시작 4분 만에 허정무정감독으로부터 반칙이 유도된 거야 이때 허정무정감독이 태권도 발차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허정무정감독은 심판 앞에서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일하는 실수다 하고 해명해서 퇴장은 안 당해요 퇴장은 안 당하는데 파울은 일어나가지고 반칙을 얻어내서 프리킥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마라도나가 도움 공격 포인트를 얻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평석 전 감독일 거예요 프랑스 월드컵 때 감독 대행이었죠 그래서 이제 김평석 김평석으로부터 김평석 선수한테 반칙을 유도를 해가지고 또 프리킥 이때는 프리킥으로 직접 도움 그 다음에 이제 조민국 선수 공 가로채서 세번째 도움 그래서 이날 알젠티나의 3득점에 모두 도움을 관여를 해요 3도움 그리고 이제 73분때 이제 박창선 선수가 득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월드컵 최초의 득점을 기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조별리그 1차전 이때 이탈리아하고 불가리아는 또 무승부 그리고 조별리그 2차전 때는 대한민국이랑 불가리아가 무승부를 기록을 해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최초의 승점을 땄던 경기고 그 다음에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알젠티나랑 이탈리아도 1대1 무승부가 된거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2조가 얼마나 죽음에 죽였는지 알 수 있는거야 우리나라는요 진짜 월드컵에서요 조편성이 잘 걸렸던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조편성 그나마 잘 걸린게 2010년대회에요 아예 최강팀인 알젠티나 그냥 하나 제껴두고 나머지 승부를 보자 약간 그런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알젠티나랑 이탈리아가 1대1 무승부 시작 5분만에 페널티킥 실점하고 그 다음에 34분때 마라도나가 득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 3차전 불가리아한테 2대0으로 이겨요 그때 이때는 동시에 경기가 열리죠 그래서 마라도나가 역시 두골 다 도움을 관여를 했다 그래서 알젠티나가 조 1위로 16강이 올라가고 이탈리아는 3차전에서 대한민국한테 이겨가지고 그 1승 2무 조 2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네 1부 2패 조 4위로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1980 그 다음에 16강전에서 16강전에서는 우루과이를 만나요 우루과이한테 1대0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준준결승 그 준준결승은 잉글랜드랑 붙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신의손 경기에요 2대1로 이겨요 근데 이때 이제 후반전이죠 51분에 이제 당시 잉글랜드 골키퍼였던 피터 쉴튼 라고 이제 동시에 점프를 하는데 이마로 헤딩을 해야 되는데 이마가 아니고 손으로 야 이래가지고 득점을 한 거야 그 약간 손으로 야 스파이크 배구 스파이크 동작 수준의 핸드폰 파워로 했는데 심판이 오심을 해버려가지고 삐익 네 골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득점 직후 이제 말하더라도 어 어 나 이거 손으로 한 건데 하면서도 속으로 이러면서 자기가 꼴넌듯이 막 와 셀레브레이션 하면서 동료들한테 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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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진짜 골인 것처럼 보이라고 응 그래서 그 셀레브레이션 빨리 동참해라 해가지고 심판도 어? 이거 골이니? 어? 그래 골? 응 넘어간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3분만에 하프라인에서 공 받은 다음에 68미터 드립을 한 다음에 단독 드립을 하고 득점을 하고 그래서 더 멋진 골 원더골로 득점을 해버리니까 이 골만큼은 어 이거 멋진 골이다라고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경기 분위기는 다 잡혀버렸지 81분에 게리 리네커가 만회골을 넣긴 했는데 그대로 경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제 경기 후 인터뷰 오심이 아니냐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말하다가 나의 손이 아닌 신의 손이 공을 때렸고 그 중간 공은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신의 손 발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잉글랜드 국대의 골키퍼였던 피터 쉴트는 본인의 은퇴 경기 때 전세계에 유명했던 축구 스타들을 초청을 했지만 마라도나는 끝내 초청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그 쉴트는 마라도나가 죽을 때 그 아마 둘 사이에서 끝내 화해는 안 했던 것 같아 화해는 안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점에서 좀 뭐 아쉬움이 남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 첫 번째 득점 엄밀히 엄밀히 스파이크가 공을 이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그 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고 두 번째 득점은 저거 단독 드립 골 때 앞에까지 단독 드립을 한 거야 저거 잉글랜드 선수들이 따라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쉴트는 저 골은 저걸 내가 어떻게 막냐 이런 얘기가 했을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결승 올라가요 중결승전에서 벨기에 상대로 2대0을 이겨요 근데 이때 벨기에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게 유럽예선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까지 가가지고 이겨서 올라온 거야 응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개최국인 멕시코랑 파라과이한테까지 밀려가지고 조삼이 와일드 카드로 간신히 올라온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그 준준결승 때는 스페인 선수들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사실 스페인은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그 첫 번째 준결승 진출이었던 대회예요 스페인은 그때 말고는 준결승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응 스페인 우리랑 할 때도 8강이상 끝났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51분 호루에 부르차가의 도움으로 마라도나가 득점을 하고 63분에는 역시 30미터 수비진을 단독 드리블로 돌파해가지고 추가 득점 응 미친 거야 그 다음 이제 결승전에 그 결승전에서 이제 서독하고 붙은 거예요 서독하고 붙어서 3대2로 이겨요 응 이때는 마라도나가 이제 뭐냐 2대2 동점상황에서 83분에 이제 어시스트 하나를 추가를 하죠 그래서 우승에 기여를 해가지고 이때 마라도나가 골든볼 받아요 골든볼을 받고 그 다음에 실버쇼 공동수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회 MVP 골든볼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그때 이제 이거는 주장환장을 끼고 있었으니까 피파컵 들어 올린 거지 본인이 응 그 다음에 그토록 코파아메리카하고 인연이 없었던 마라도나가 드디어 코파아메리카에 참가를 해요 응 개최국이 알젠티나였고요 이제 코파아메리카는 남미팀 일부하고 일부 다른 대륙의 팀들이 본선에 참가를 해요 초청 초청 팀들이 그래서 그 그렇게 몇 개국 안해요 코파아메리카는 응 애초에 국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이조 리그에서 페루 에콰도르하고 그 같이 겹쳤는데 페루가요 사실 약팀이야 근데 마라도나가 골을 넣었는데 어이없게 실점을 해가지고 1대1 무승부가 됐고 에콰도르 상대로는 페널티킥 득점 프리킥 득점 두 골에 기여를 해가지고 3대0을 이겨요 그런데 이제 그 우루과이하고의 준결승전은 0대1로 져요 그리고 콜롬비아하고의 3위 결정전도 져요 그래서 대회 3득점으로 브론즈볼 을 받구요 그 다음 이제 SSC 나폴리 시절 몰락기인데요 음 이제 나폴리 시절이 전성기가 있고 몰락기가 있어요 음 1980년대 나폴리 이탈리아 최악의 비민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왜 그 구단이 왜 재정이 없었는지 내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좀 가난한 도시라고 평판이 안 좋은 이유가 이거였기 때문에 진짜 범죄율이 엄청 높은 도시였어요 거기에 딱 이탈리아의 3대 마피아 중에 하나님 카모라가 활동하는 도시 그래서 이 카모라는 마피아가 이제 마라도나를 포함한 몇몇 선수들한테 코카인 마약 제공하고 매춘 여자를 제공한거 어쨌든 그래서 1990년 피파홀드컵 이탈리아 대회 이후로 이 나폴리 그러니까 나폴리에서의 이미지가 그전까진 좋았어 그나마 그런데 이제 1990년 피파홀드컵이 이탈리아에서 열렸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개최국 이탈리아랑 알젠티나의 중결승전 경기가 하필이면 이 에세시다 나폴리 홈경기장에서 열린거에요 어쨌든 그 경기 이후로 마라도나가 이미지가 나폴리에서 추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이탈리아 사법당국에서 매춘 나약복용 혐의로 기소를 한거야 코카인은 양성반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정 법정 20년형에 벌금 500만 리라가 선고가 됐는데 집행유예가 돼요 실제로 20년형 살았으면 그 다음 미국 월드컵 못 나왔겠지 어쨌든 집행유예가 돼 그래서 집행유예가 되면서 15개월 그 경기 출전 금지 징계가 나와요 축구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마라도나는 그 1990년에 세리에아 마약 스캔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월드컵에 출전은 한거에요 그런데 대회 직전에 하필이면 발목 부상까지 당한거야 컨디션이 안좋았음에도 국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이때 아르헨티나는 1986년하고 비교했을 때 안좋았던게 호르의 발라노가 은퇴를 했고 다른 주전들도 다 노세하여가지고 그 우승했을 때 멤버가 아닌거야 조별리그 첫 개막전 그 당시에는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을 치렀어요 에이조에서 개막전에서 진짜 그때까지 별 볼일 없었던 나라였던 카메론한테 한골 먹고 져요 2002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나오죠 그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프랑스가 그 아프리카에서 첫 출전했던 세네갈한테 한골 먹고 진적 있잖아 그래서 그 프랑스가 그때 무득점으로 탈락한 적 있죠 충격적으로 그랬었는데 그나마 전열을 가다듬고 2차전에서 소련을 상대로 2대0을 이겨요 이 소비에트 유니언으로 나온 마지막 대회죠 소련한테 이기고 그 다음에 그 루마니아 한테 1대1 무승부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사실 못했어 못했는데 당시에는 24개국 중에 조 3위를 기록한 6팀 중에서 와일드카드 4팀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16강을 꾸역꾸역 올라가기는 했어 17등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6강은 겨우 올라갔는데 그때 합 C조 1위인 브라질을 만난거야 그리고 브라질한테 1대0을 이겨요 마라도나가 어떻게 도움을 했냐면 그 81분에 40미터 드리블로 3명을 제껴 3명을 그냥 싸 제껴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해준거야 그리고 이제 히카르두 고메스라는 브라질의 캡틴이 퇴장을 당하기도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준중결승에서 유고슬라비아한테 0대0 무승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를 하는데 마라도나가 실축을 했는데도 올라가 자 그 다음 이제 화제의 경기죠 준결승전이 개최국 이탈리아 하고 붙은 경기고 하필이면 이 경기가 배정됐던 경기장이 스타디오 샴파울로라고 SSC 나폴리의 경기장이었던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마라도나가 이제 이탈리아 국민들을 도발을 해요 이탈리아 국민 취급도 못 받는 나폴리 시민들이야 차라리 나를 응원해라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그날 중결승전이 열렸던 경기장이 현수막에는 이게 걸렸어요 마라도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우리의 조국이다 응원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제골은 이탈리아가 먼저 넣어요 그랬는데 67분에 동점골이 터지고 결국은 승부차기까지 가가지고 이번에는 마라도나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승부차기로 결승에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경기를 이 마라도나의 도발 행위를 계기로 마라도나 나폴리에서의 이미지가 급격히 추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서독 하고 결승전에서 붙게 돼요 4년전의 리턴매치죠 서독은 이때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부차기에서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AS로마의 경기장이 스타디오 올림픽 에서 열렸고 이때 월드컵 역대 최초로 결승전에서 두 명이나 퇴장을 당하기 월드컵에서 그전까지 결승전에서 퇴장을 당한 사람이 없었거든 페드로 먼손이 역대 최초 기록을 세운 거예요 지단도 결승전에서 퇴장당한 적 있죠 그래서 마라도나가 여기서 대소티의 퇴장이 항해하다가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독에서 한 명 알젠티나에서 한 명이 아니다 어쨌든 알젠티나에서 두 명이 퇴장당했나 어쨌든 그래서 아리젠티나에서 두 명이 퇴장을 당하고 경기 후반에 석연치하는 페난트킥 판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1대0으로 경기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마라도나는 이때 시상대에 오를 때까지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야 이때 가을에 독일이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24개국 16강 와일드카드 제도로 어떻게 꾸역꾸역 16강이 올라간 아리젠티나는 7경기 중에 고작 5득점 했는데 준우승 까지 간 거예요 물론 이거는 8강전하고 중결승을 무승부 승부차기로 해서 올라갔던 그것도 있어요 1승 1무 1패로 진짜 간신히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브론즈볼로 마라도나가 선정이 된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아로 이적을 해요 이적을 하는데 1991년에 코카인 양성 판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받았던 이 징계로 인해서 국대에서도 15개월 징계가 나온 거야 그 피파에서 못 나가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냐 레야마드 올랭피크 마르세유 뭐 이런 팀들이 관심을 보았지만 칼로스 빌라루스 감독이 있는 세비아로 가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마라도나는 마약에 급격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이제 마약으로 징계를 받은 그 이후 금단현상이었는지 마약을 못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몸관리에 실패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미클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대회 또 나가는데 원래 이 시점에서 국대는 은퇴를 했었어요 근데 남미 예선에서 알젠티나가요 홈에서 콜롬비아한테 5대 떡 5대 빵으로 대패를 당한 거야 그리고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한테 밀려가지고 그 당시 남미 예선에서는 본선 티켓이 딱 3장밖에 없었거든요 3.5장이었어요 그래서 본선 직행이 실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마라도나가 결국 은퇴를 번복을 하게끔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 플레이오프 때 마라도나를 출전을 시켜요 그때 플레이오프 상대가 호주였어 하필이면 얼마나 굴욕이겠어 그 당시 호주는요 오세아니아에서는 항상 1등으로 통과를 해요 OFC에서는 1등이었는데 OFC는 월드컵 본선 티켓이 2022년 카타르 대회까지 반장밖에 안 나와요 그 2026년대 부터는 이제 월드컵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48개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월드컵 본선 티켓이 오세아니아 대륙에도 엄밀하게 한 장이 부여가 될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호주는 항상 오세아니아 1등을 했는데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무조건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른 팀들한테 밀렸어요 그러다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그 우루가이랑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그때는 히딩크의 마법으로 거스 히딩크의 마법으로 본선 16강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대회를 마지막으로 호주는 그 독일 월드컵 대회를 마지막으로 그 AFC 소속으로 옮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 1차전 그리스한테 4대0을 이겨요 그리스는 약체인 거 알잖아 그리고 이때 1994년대에가요 가브리엘 바티스토타가 데뷔를 했던 데로예요 그래서 바티스토타가 이때 해트트릭을 성공을 해요 마라도나가 한골은 도움을 줬고 그리고 마라도나 본인도 한골을 넣었어 그래서 바티스토타가 1994년도 이 한경기를 해트트릭을 했고 그 다음에 1998년 프랑스대회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한경기 해트트릭을 해요 그래서 바티스토타는 2002년도 3대회 연속 해트트릭을 도전을 했지만 실패하죠 마라도나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별리그 2차전 여기서 나이지리아한테 2대1로 또 이겨요 이 동점 상황에서 결승골을 마라도나가 도움을 했는데 문제는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있었던 도핑 테스트에서 마라도나가 에페드린을 포함한 무려 7종이나 섞인 약물 칵테일을 섭취했다는 혐의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마라도나는 그 징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경기를 출전하지 못했고요 결국 마라도나가 아르젠티나로 돌아간 상황에서 조별리그 3차전이 열렸고 이 혐의로 마라도나는 이제 피파로부터 1년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한테 이제 마라도나 없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이지리아한테도 0대3으로 졌던 불가리아한테 0대2로 져요 아르젠티나가 마라도나 빠지고 나서 얼마나 못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조 3위로 떨어지고 와일드 카드로 간신히 16강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16강에서는 루마니아한테 2대3으로 져가지고 16강만 딱 짓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금지학물 징계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파에선 징계를 받았는데 저게 그 피파의 영향력에는 없는 팀이었나봐 어쨌든 뭐 감독으로 활동을 해 1년 징계하는 동안 그리고 징계 풀린 뒤에 받아주는 클럽이 없다가 결국 고급 클럽으로 복귀를 해요 복화주니어스 그래서 이제 징계 풀린 이후 공식경기에 처음 출전했던 경기가 1995년 이제 잠실에서 열렸던 우리나라 국대하고 보카 후니오로스 후니오로스 그 친성경기에 이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경기는요 이제 피파월드컵 그 대회 유치 홍보차원에서 열렸던 경기이기는 해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리고 약물로 인한 징계가 풀린 이후로 그래서 첫 출전했었고 근데 이제 알젠티나는요 이때 그 마라도나가 우리나라의 월드컵 개최를 지지를 했다 그래요 왜냐면 그때 브라질의 펠레가 그 그때 브라질 쪽 그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지지했던 거야 그래서 그 브라질 사람들에 대한 경쟁의식으로 마라도나는 우리나라를 지지했다고 해요 정작 마라도나는 조별리그 아니 이탈리아는 조별리그 일본에서만 뛰고 집에 갔죠 결국 1996년에 이제 2002년 핏바월드컵 때에는 대한민국 일본이 공동개최하기로 결정 나섰지 그리고 이제 1997 시즌 이후로 선수 은퇴를 했고요 근데 그 선수로 은퇴를 할 때까지 결국 코카인을 못 끊었나 봐 그 코카인 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결국 시달렸죠 심장 발작을 몇 자리 보이기도 했고 자 그러다가요 2006년 독일 대회에서 마라도나가 직관했던 경기는 알젠티나가 다 이긴 거야 응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핏바월드컵 남아프리카 대회에서요 이제 지역예선 알젠티나가 처음 3연승 이후에 6경기에서 대부분 무승부만 기록하고 1승밖에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칠레 원정에서 35년만에 진 거야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알피오 바질레아를 감독에서 자르고 이제 마라도나를 감독에서 뽑았는데요 마라도나를 그 지휘 지휘 그 뭐냐 영양으로만 뽑은 거 아니야 사실 영양으로 봤었으면 뽑을 수가 없었는데 마라도나가 마라도나가 경기장에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약간 약간 이런 그 뭔가 그 미신적인 이런 믿음 때문에 그냥 감독으로 뽑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한테는 이겼다 근데 볼리비아 원정을 졌다는 이유가요 볼리비아가 그 해발 삼천몇미터 그 고지대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파가요 지금도 그 볼리비아에는 월드컵 개최권을 안 주거든요 선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래서 현지 적응 훈련을 한 며칠 전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 현지 적응 훈련도 안 하고 그 경기가 열리는 라파스의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겨우 왔는데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아르젠티나 그 국대 역사상 최다골차 대패를 당한 거야 그리고 이후에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니 에콰도르한테 계속 졌는데 최하위 페루를 상대로 그나마 이긴 거예요 이과인의 데뷔전이었던 거야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루과이하고 이기고 그래서 마지막 두 경기를 이긴 덕분에 간신히 본선에 자력지출할 수 있는 그 막차 커트라인을 딱 탄 거야 막차라인을 그래서 간신히 본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르젠티나는요 솔직히 2010년때요 본선에 나올 자격이 있었는지가 솔직히 좀 문제가 되는 팀이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 1차전 나이지리아한테 겨우 1대0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 베론이라는 그 주축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술이 플랜B로 바뀌게 돼요 리켈메가 있었어야 했는데 자기하고 말다툼했다고 국대에서 퇴출시켜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마라도나하고 허정모가 둘 다 감독일 때 어 둘 다 감독이니까 한번 친선경기 할까 하고 2009년에 이제 KFA에 제안을 했었대 마라도나가 그런데 그때 겨울에 월드컵 본선 조추첨했잖아 나는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뉴스로 온라인 뉴스로 확인을 했었는데 알젠티나하고 같은 조가 걸린 거야 그래서 사실상 그 친선경기 계획은 철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대가 이제 조별력이 2차단에서 메시는 잘 막았는데 그 메시를 막는 동안 이과인이 헤트트릭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한골은 메시가 프리킥을 했는데 박주영 선수 못 맞고 들어간 자칫골이 돼버렸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작전 미스가 났던 경기 그리고 이제 3차전 사실 아이젠티나는 이때 우리나라에 이기고 16강이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력선수들은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까지 0대0이었던 거야 그리고 메시가 생일이라서 생일선물로 주장을 주고 다른 선수들은 다 쉰 거야 그래서 이제 2군 팀으로 나간 건데 전반까지 나이지리아가 한골을 넣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후반에 대한민국이 나이지리아 한번 역전했다가 2대2 동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젠티나가 그리스한테 이겼죠 내가 이기로 이때 그리스가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한테 졌고 아마 나이지리아랑 그 뭐냐 나이지리아랑 그 그리스가 아마 비기거나 아마 나이지리아가 아마 졌어 나이지리아가 졌어 아니 비겼나 어쨌든 어쨌든 나이지리아가 아마 승리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2무1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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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나이지리아와 결국 비겨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16강전 막 5심으로 득점이 인정됐던 것도 있고 사실 전술 자체는 멕시코가 좀 잘하기는 했는데 선수들 개개인 스펙이 알젠티나가 앞섰거든 그래서 알젠티나가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중결승 준중결승 에서는 그 독일한테 그 0대4로 대패를 당해요 0대4로 대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선수들이 알젠티나 선수 개개인한테 전담 소비를 다 맡겨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고의 그 경기가 약간 독일한테는 참고자료가 됐겠죠 그래서 메시만 막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고 어쨌든 메시에 대한 방어작전 진짜 철저하게 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빈 공간은 토마스 밀러가 아주 뛰어다녔지 음 그런데 이제 알젠티나가 전반까지 한 꼴밖에 안 먹혔는데 후반에 과감하게 나가본다고 4백을 3백으로 바꿨다가 한쪽 측면이 구멍이 나버려가지고 더 심하게 무너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귀국을 했는데 이제 알젠티나 협회가 마라도나는 감독을 연임하는데 나머지 코칭 스태프들을 자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라도나가 어 나 이 스태프들하고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해가지고 국대 감독을 그 사임을 해버렸어 그 이후에 감독 행보는 좀 아랍에미리트의 감독을 맡았어요 근데 별로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 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주최한 평화기원 축구 경기에 참가를 했었어요 이제 프란체스코 교황이 알젠티나 출신이죠 근데 문제는 경기 후반에 자기가 감독으로 있을 때 그 지휘했던 후한 세바스티안 베론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프타임 도중에 안전요원들한테 끌려갔어 그러고 그 이제 멕시코 이브리그 감독도 갔었고요 그러다가 건강문제로 감독을 사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힌나시아 라플라타 이제 아이전티나 클럽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리그 꼴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리그에서 강름대 위기에 처했는데 아이전티다가 좀 이리젓절 지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시즌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 말하더나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는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알젠티나 시즌이 정상적으로 끝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알젠티나는 향후 두 시즌 동안 승강제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이 연장이 됐다 계약이 연장됐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감독은 공성이 됐고 코칭 스태프들도 대명이 동반사위 근데 사실 마르도나는요 2010년 월드컵에 망했던 이유 중 하나가요 이제 나폴리 시절 때 탈세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탈리아를 갈 때마다 자기의 그 기준품들을 하나씩 막 뺏기고 온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탈리아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세리아 선수들을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선수선발도 제대로 못하지 자 그래서 원래 이때 경호원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보이면서 마르도나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집에서 그 머리를 다친 거야 그래서 두부 외상 그 두부 외상을 입어가지고 그 경막 하혈종 으로 피가 뭉쳐가지고 응급수술을 받고 퇴원을 했었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결국 응급사고가 있었던 그거하고 코카인 복용 후유증이었던 거지 왜냐면 2004년에 피델카스트로와의 인연으로 마약을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약물을 복용하진 않았는데 아마 후유증은 있었을 거예요 금단증상 그래서 그래서 장례는 알젠티나의 국장으로 치워졌고요 국가 애도기간이 있었고 대통령도 국장기간의 공식 일정들 다 취소를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궁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었는데 원래 사흘동안 안치하려고 했는데 유족들이 좀 빨리 코로나도 코로나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루만에 치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알젠티나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하느님의 곁으로 가서 행복할 거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에서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친다 그래요 이제 나폴리시는요 관내의 모든 학교들이 다 애도차원에서 휴교를 했어요 사위인 세르히오 아그로가 현재 축구선수고요 외손자가 약간 축구의 재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그 마라도나 관련된 그 컨텐츠를 좀 해봤어요 마라도나 관련 컨텐츠를 해봤는데 그래 좀 약간 좀 각종 기행이 많았던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 각종 기행이 많았던 선수지만 어떻게 보면 알젠티나의 축구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좀 좀 그런 여러가지 나름 남미 축구역사에 기여는 했어요 기여는 했는데 사실 좀 선수 개인의 기량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축구역사 이래 최고의 선수 이기도 했는데 사실 좀 이제 마약에 손을 대면서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좀 안좋은 영향이 컸던 선수였다 그래서 사실 마라노라는 사실 어느 한쪽으로만 좋은 선수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수만 평가할수만 없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감독으로서의 영향은 진짜 꽝이었지 어떻게 보면요 2010년 그 남아프리카공항공대회에서도 8강에 올라간게 신기한거야 그 준준결승에 올라간 것도 신기한게요 그 사실 그거는요 그 조별리그에서 대진표를 잘 만나서 올라간거지 솔직히 마라노나가 영향이 좋아서 올라간게 아니야 어 그냥 대진표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구요 네 그러면 마라노나가 이제 그래 좀 이번에 갑작선 사고로 갔는데 음 뭐 그곳에서는 마약 이런거에 그 손대지 말고 편하게 잠들길 바라겠구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오랜만에 40역사 컨텐츠로 스포츠 인물 컨텐츠를 한번 한번 이제 손에 대봤어요 손에 대봤고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좀 컨텐츠 길이 한 80분 선으로 좀 끊어봤는데 최대한 빨리 한거에요 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네 다음에 볼게요 우리 다음 컨텐츠 때는 뭐 어떤 주제를 할지 모르겠지만 음 그때 준비해 올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